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종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공부도 굉장히 못했어요 전교에서 꼴등을 하니까요 근데 그 아이의 집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는 꼴찌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기 전에 저를 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교과서를 보면 그냥 바로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부턴가 교과서를 읽으면 자기가 본 교과서가 사진처럼 되어서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전 과목의 교과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다 100점을 받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100점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전교 꼴찌는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지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진짜 좋겠죠 기도하세요 어디서 그냥 거져버리려 그래요 그래서 얘 아이가 꼴찌하던 애가 점점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도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했던 이 종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작은 소원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의사가 돼서 돈을 벌면 엄마에게 내복을 사드린 거였어요 겨울에 엄마가 춥게 지내지 않도록 그리고 엄마와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소고기도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종수가 이제 서울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대 종합병원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첫 월급을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로 엄마 내복 사드려야지 이걸로 엄마가 식탁기 세트를 가져와요 이걸로 엄마가 실컷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끼리 하루에 이빤에 고기 먹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팍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첫 월급 탔어요 엄마 엄마 첫 월급 탔어요 엄마 빨리 우리 백화점 가요 엄마 내복 사고 우리 고기 시컷 먹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빨 먹어요 아유 종수야 종수? 그러자 그러자 아유 우리 새끼 고마워 엄마 가고 정말 고마워 엄마 내복 사고 맛있게 먹자 자 엄마가 이러실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수야 네 첫 월급이잖아 너의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났어요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학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장에서 가봤죠 그랬더니 이 종수가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수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종수가 전국의 의사실겐 전국의 의사실겐 전국의 의사실겐 수색이 1인 그래서 상장 상금을 받게 됩니다 상금을 보니까 자기가 천열매를 드렸던 월급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 그래서 자기 책상으로 와서 감사하게 기도를 드렸대요 이제는 엄마 내복 사고 이제 고기 먹을 수 있겠다 엄마는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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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상금 네 쇼 전국의 의사고시에서 일찍 했어 엄마 전국의 의사실겐 어머니 어머니 빨리 백화점 가요 백화점 가요 어머니 자 자 종수야 종수 너 상금 탄 적 있니? 네 쇼킹 몰았다 것도 았다노 네 상장은 많이 받았는데 상금은 처음이죠 쇼와 몰았다 것도 아는데도 쇼킹을 하자메 정수야 정수 그 천열매 하나님 거 드리자 하수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 이렇게 올려주셨잖아 神様에게 주신 지혜에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얻고 높아졌다 하나님 거 드리자 자 神様에게 사사게요 그래서 그걸 또 주일리에 뵙다 드렸어요 그래서 왜 드릴 때마다 그러는 거야 사사할 때 엎이 엎이 그래서 神様에게 사사했었죠 왜 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없는 살림의 이 가정에서 뭐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엄마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종수라는 아이가 엄마하고 쫄딱 망했다고 하는 이런 무슨 이야기 들으셨어요 평생을 감사신앙으로 살았던 이 가정 이 아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분들이면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의사 원종수 권사입니다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암 전문의로 미국의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았던 원종수 권사입니다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았던 원종수 권사입니다 참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집안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에 있었던 이 가정을 하나님은 늘 이 가정을 도우셨어요 그 가정에서 늘 하나님이라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축복을 주셨고 지금도 높임을 받으면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의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미でもあるんですね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 상관없이 모든 범사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감사하는 자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알듯이 감사합니다 감사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사십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무서운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 때 너희를 건설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 그들을 찢으신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을 거예요 皆さん事実 皆さん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고 또 여러 가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그 가정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찢어지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주인 되는 삶을 사십시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싸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싸맬 자가 없다고 또 예수님이 엮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열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시면 그 누구도 그 도움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들에게서 저는 2%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2%가 뭐냐면요 그 부족한 2%가 뭐냐면요 그 부족한 2%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완전히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어정쩡한 위치 그 어정쩡한 모습이요 어정쩡한 현신 어정쩡한 헌신 어정쩡한 헌신 어정쩡한 봉사 어정쩡한 그 감사 dentro 완전한 것도 아니면서 완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히 있는 그 위치들이요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영적으로 부족한 2%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좋잖아요 모두가 선해 보이고 모두가 예뻐 보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중에 2%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이번 저녁 푸님과 워십 때도 우리가 그런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영적인 2%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2%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2%를 믿음으로 채우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막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그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그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대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원정수 건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의 엄마가 그 가정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엄마가 그 아들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로 살아가는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이 원정수 건사는 살았고요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엄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 그 가정을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간간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그 가정 간간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말고요 하나님이 풍성에 부어주시는 축복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쓰여지고 또 귀한 그런 헌신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어지고 또 귀한 그런 헌신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되어지고 또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세상의 빛과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자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과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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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욕심과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결국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감사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악순환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스크림皆さん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사 신앙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2018년도에 이 추수감사주의 2018년도 시각感謝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축복된 인생의 첫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복의 첫날들이 되시기를 날로고 prosper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